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희입니다. 우리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한국사 연간 커리큘럼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민망하죠? 좀 밋밋하잖아요. 짜잔! 제가 효성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재직을 했는데 효성고에서 가르쳤던 학생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한 번 더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메가서드 온라인으로 만났던 박땡지라는 학생이 이렇게 저에게 이미지를 그려서 선물로 줬습니다. 이거를 제가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그려준 걸 제가 좀 자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아이들과의 소통 과정도 있는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준비한 연간 커리큘럼은 어떠한가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정말 짧게만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김종욱이라는 사람이고요. 7년 동안 학교에서 근무했던 일반 고등학교, 일성 고등학교의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그 학교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을 제가 10분 발휘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어떤 걸 어려워하는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라는 게 좀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역사 강사로서 메가스터디에 이렇게 런칭을 하게 됐어요. 2019년까지 학교에서 있었고요. 2020년에 제가 온라인에 이제 런칭을 하면서 학원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과목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라고 하는 역사 과목 세 가지를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3사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3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혹시나 수능 해설 강의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해설 강의 보시면 한국사는 어차피 나오는 게 또 나오니까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라고 하는 그 소수 선택자가 선택하는 그 소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름의 적중률이 꽤나 높습니다. 조금의 자랑을 좀 덧붙여 볼게요. 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도 제가 몇 개나 맞춘 적이 있습니다. 한국사는 기본이고요. 해서 세 가지 과목을 하고 있고요. 자 러셀 학원에서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학생들과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해서 대치부터 강남, 분당 그리고 평촌, 부천, 영통까지 모두 나가면서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긍정나무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제 입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정말 죄송한데 정말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제 천성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7년의 생활이 저의 직업 만족도로만 따지면 진짜 인생 최고의 황금기가 이때입니다. 제 직업 만족도는 이때가 최고였어요. 가장 행복하게 생활했던 시기 학교 선생님 지금도 물론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냅니다. 아이들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실제 긍정나무라고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날이 지금 비가 오고 있는 날인데 제가 비가 오는 날들은 제가 답장을 쓸 때 이렇게 합니다. 얘들아 비 오는 날이라고 우울열매 먹지 말고 긍정열매 먹고 힘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긍정열매를 무제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긍정나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Q&A도 마찬가지고요. 인별그램이라고는 인스타 물론 뭐 카톡이든 문자든 등등등 SNS 등등을 통해서 아이들과 굉장히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Q&A라고 하는 게 질문만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상담글이 굉장히 많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상담을 되게 많이들 합니다. 실제 여러분께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오고요. 학교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아이들이 많이 찾아와요.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해결책을 줄 수는 없지만 함께 고민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쌓여왔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상담을 좀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욕심이 나니까 제가 뭐도 했다?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제 욕심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이런 삶을 살아왔고 이런 사람이 김종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에요. 자 강사 소개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한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시다. 이 한국사가 얘들아 여러분 보시면은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올해 처음 이제 도입이 될 겁니다. 2023학년도 한국사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수능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개정된 교육과정이 반영되는 한국사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커리큘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개념 완성부터 가야죠. 당연합니다. 개념 완성은 1월달과 2월달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8주 동안 진행이 되면서 총 24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현장 강의 버전을 찍어서 이제 촬영한 거를 인강으로 올리게 될 거고요. 왜 24강이냐? 그 전년도는 21강이었거든요. 7주 동안 했습니다. 근데 왜 8주로 늘렸냐면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개정된 교육과정이 4개 단원으로 통폐합됩니다. 총 6개 단원에서 4개 단원으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전근대사가 1개 단원으로 줄고요. 근현대사라고 하는 흥선대원고부터 오늘날까지가 3개 단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근현대사가 훨씬 많아져요. 그게 4개 단원이기 때문에 1개 단원마다 6개씩 해서 4, 2개, 24, 24강이 될 겁니다. 각 강에서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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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단원별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이제 5월, 6월 무렵에 제가 압축특강이라고 해서 총 9강짜리의 이제 압축특강을 하겠습니다. 왜 9강이냐고요? 현장에서 이제 압축특강을 진행할 때 3번만에 끝내는 한국사학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3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3시간 반 수업. 그렇기 때문에 9개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특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봤던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이제 9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이제 오픈이 돼, 그때까지 참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 마지막에 가면요.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에 9월달이죠. 9평이 끝나고 나면은 수능을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랑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의 어떤 아이들의 성적 분포나 이런 걸 보고 나서 난이도를 조절할 거 아닙니까? 수능에서. 그럼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6평과 9평을 보고 난이도 조절할 건데 6평 끝나고 9평까지 치른 이후에 파이널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의 난이도일지 어떤 개념들을 중요시하는지를 제가 캐치앤에서 그거를 압축해서 3강에 다 녹여냅니다.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배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2022학년도, 즉 이제 2023학년도 말고 2022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신 아이들이 가장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하는 강의는 3시간 특강이었습니다. 3시간 파이널 이 3시간 만에 모든 항구사를 전부 다 압축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니까요. 그래서 3시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요 끝내는 내용이 제가 말이 좀 빠르긴 한데 그래도 전달력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빠르게 말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드릴 테니까 3시간 만에 끝내는 거는 9월달 평가원 이후에 이제 총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3시간짜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된다. 앞에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봐도 내가 모르겠다. 어 근데 그거는 예전에 봐야지 9월달 평가원 끝나고 저기 앞에 있는 개념 완성 보는 건 아니야. 그럼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립시다. 뒤에 가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총 3개의 과정을 가지고 한국사를 끌어가겠다. 해서 개념 완성. 꼼꼼하고 뭐 재미있는 예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담아놓는 24강짜리. 압축해서 9강짜리로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때 진짜 필요한 요소만 가지고 가는 3강짜리로 요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모든 과정에 이제 교재는 다 들어가 있고요. 개념 교재부터 압축특강 교재 그리고 파이널 교재가 있는데 미리 설명을 드리면 개념 교재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압축특강 교재에는 기출문제를 수록해서 문제풀이까지 같이 하게끔 넣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해설도 같이 추가를 해가지고요. 각각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풀면 돼. 라고 이제 친절하게 해설까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 압축특강 강좌에는 제가 문제풀이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풀이란 해설로만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고 실제 여기서는 개념에 대한 압축특강이다.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때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실모라고 하죠. 이제 진짜 수능형 수능형 모의고사만 넣어놓고 실제 여기서도 개념만 가지고 3강으로 압축하겠습니다. 됐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 둘 셋 이 세 단계로 처음엔 기본 압축 압축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3학년도가 되면서 한국사를 어떻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냐 제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한국사 강의보다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발전하는 것처럼 저도 열심히 발전해야 되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이냐 모든 교재를 전부 다 새롭게 편집할 겁니다. 해서 새롭게 편집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교재에 조금 아쉬운 점이라든가 부족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아이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이제 제가 고맙게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서 그걸 반영해서 개정교육과정을 먼저 반영할 거고요. 키워드 구조화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키워드 구조화 보여드려요. 그리고 복습 페이지가 추가될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분건화시켜서 여러 개의 교재를 만들기보다는 하나의 교재에 모든 걸 넣어놓는 거를 이제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재에 키워드 구조화가 된 개념편을 보고 나면 그 뒷장을 넘겼을 때 복습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수업했을 때는 끄덕끄덕대고 들을 수 있어요. 아 맞아 나 저거 알아. 어 맞아 맞아 저거 들어봤어. 돌아서서 2, 3일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게 뭔 소리지? 이럴 수 있잖아. 그럴 때 여러분이 복습하기 좋게끔 구성해놓은 복습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해놨고요. 다음 심화학습 가이드라고 해서 제가 수업시간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 조금 어려운 내용들 있죠. 수능에서 이런 내용까지 설마 내겠어라고 하지만 교육과정 내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알고 가는 게 좋겠어. 우리가 키워드 구조를 통해서 통신의적인 흐름을 잡아가는데 이건 알면 좋아. 다만 우리 수업시간에 이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어려우니까 이거는 심화 페이지 가서 봐봐 라고 해서 심학습 가이드가 밑에 이제 따로 네모 칸이나 추가 설명 칸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 것도 추가해서 넣어놓겠다. 무슨 얘기냐? 1년 동안 다시 해보니까 선생님 이거 뭐예요? 질문이 되게 많잖아요. 반복적으로 나왔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서 제가 개념 강좌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넣어놓는 거야. 아이들의 질문을 여기다 반영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 완성편이랑 파이널 있죠? 중간에 압축특강 빼고 9강짜리 빼고 24강짜리와 파이널 3시간짜리는 제가 음성 녹음을 해서 따로 mp3 파일을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 같은 경우는 총 24강이잖아요. 24강에 맞게끔 각각 24개 이제 mp3 파일이 나오고요. 3시간짜리는 그럼 몇 개가 나오겠니? 3개가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강의 안에 있는 음성만 따로 빼가지고 추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따로 녹음하겠습니다. 따로 녹음합니다. 이게 2021년도에 못하고 2020년도 첫 해에만 제가 한번 해봤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못했는데 이거를 다시 되살려서 2022년도 2023학년도를 준비하시는 2022년 수강생 여러분께는 개념 완성에 나오는 24개의 음성 파일과 파이널이 나중에 나올 거잖아요. 9평 끝나고 그때 가면 3시간짜리 파일이 있을 거니까 따로 녹음합니다. 따로 녹음해서 얘들아 이거는 압축해가지고 아무리 길어봐야 10분 내외로 1시간짜리 강의를 10분 내외로 이제 압축하는 그런 음성 파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언제 활용하시냐면요. 밥 먹을 때 이동 시간에 학교 갈 때 학원 버스 탈 때 집에 갈 때 이럴 때 활용하시면 돼요. 한국사는 절대평가이 때문에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까먹지 않게 계속해서 내가 복습하는 게 중요한데 그 복습 시간을 따로 내기보다는 이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제공할 거니까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사를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2023학년도가 되면 선생님 교육과정이 바뀐다면서요. 맞아요. 바뀌는 첫 번째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그 가이드 지침서는 주긴 했지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이게 제가 교사 생활을 했던 것과 그리고 이제 이런 교과서를 분석하는 능력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중요하게 나올지가 보입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각각 보시면 좋겠고요. 첫 해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문제를 낼 때 분명히 신경을 쓰고 낼 거거든요. 그럼 교육과정이 바뀌는 그 포인트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거는 이제 개념 강좌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거기 가서 들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되는 첫 해다. 주요 특징만 보면은 근현대사 비중이 무려 75%로 늘어납니다. 즉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었던 한국사 문제에서 전근대사가 10문제 근현대사가 10문제였어요. 여기서 이제 근현대사는 흥선대원권 때부터야 자 그럼 전근대사 10문제가 총 5문제로 줄고요. 근현대사 문제가 15문제까지 늘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2021년도에 봤던 6평과 9평 2020년에 치렀던 9평 등등에서 평가원에서 계속 보여주죠. 뭐를요. 연표적 지식을 유하고 있다고. 근현대사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사건과 사건 사이의 시간이 촘촘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연표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연도 외우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게끔 연표적 지식을 유하는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하시면 되겠고 다음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돼요. 어차피 한 번 하셔야 되고요. 교육과정이 바뀐 채로 공부하신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그래서 고3이 되는 학생들 또는 고1에서 고2 되는 학생들은 기존에 내신 공부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다만 이제 2022학년도 수능을 보고 나서 좀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더 수능을 보시는 이제 재수생 N수생 분들은 한국사가 바뀝니다. 빠지는 부분도 많고요. 새로 추가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하셔야 됩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한 번 해야 돼요. 한 번 할 건데 언제 하느냐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한 거야. 한국사에다가 시간을 많이 쏟는다? 저는 반대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탐구하세요. 한국사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사는 가장 효율적인 강의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 꾸준한 복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복습 아까 어떻게 알아야겠어요? 자투리 시간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돼. 다음 세 번째 그럼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며 이겁니다. 키워드 구조화 키워드를 구조화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제가 시킬 수 있냐면 학습 내용을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이미지화 시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칠판 한 판에 제가 뭔가 써요. 그걸 여러분이 찰칵 하고 눈 카메라로 찰칵 찍는 거야. 찍어서 이미지로 기억하면 그게 어느 순간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잖아요. 어? 그때 웅쌤이 그거 얘기해서 어? 맞아 이쪽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떠오릅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키워드 구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역사과목의 특징을 반영한 판서라고 얘기했는데 역사과목 특징이 뭔데요? 통시대적인 흐름이 존재한다는 거야. 역사과목의 특징이 특히나 한국사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김종욱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궁금하잖아. 한 번쯤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본 거 아닙니까? 왜요? 수능을 준비해야 되니까. 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됐으니까. 이유가 존재한다고.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건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알고 나면 전개과정 결과까지 보죠. 결과가 다른 사건의 배경이 되고 그 배경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결과가 또 다른 사건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연결고리를 우리는 개연성이라고 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끔 일어난 그런 이유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연결지어서 스토리텔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가르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스토리텔링. 당연합니다. 스토리텔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이야기가 존재하니까. 그거를 가장 잘 반영한 판서 한 판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안 보여도 괜찮아요. 글씨 보여주려고 보여드리는 거 아니야. 고려시대사와 조선시대 정치사는 제가 그릴 표가 가장 완벽하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세로선을 기준으로 교육과정 교육부에서 지침을 통해서 교과서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고려의 호족 집권기, 문벌귀족 집권기, 무신 집권기, 권문세족 집권기 순서대로 오른쪽은 정치사, 왼쪽은 대관계사 이 표를 제가 어떤 순서대로 설명하는지를 따라오시면 이해가 싶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마찬가지죠. 권문세족과 신진사도가 싸워서 훈구와 사림이 존재했는데 그때 왕들의 업적이 나와요. 둘이 싸워서 붕당정치가 시작됐대. 붕당정치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순위에 붕당정치가 지금까지는 안 나왔었어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과 정묘왜란, 병자란 이후에 세송치까지 흐름을 쭉 잡아서 이렇게 표로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이 표가 지금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표야? 라고 하지만 제가 한 판에 쭉 쓰면서 설명을 하고 나면 아, 그 설명 여기였던 것 같아. 순서가 잡힙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저는 키워드 구조화라고 합니다. 저는 전부 다 단어로 쓰죠? 문장이 없습니다. 그쵸? 다 단어, 키워드를 가지고 써드려요. 중요한 건 저랑 같이 수업할 때는 음, 하지만 혼자 복습할 때는 까먹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 뒤로 넘기시면 여기 뒤에 제가 설명을 말하듯이 써서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한국사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수험생활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비록 여기서 한국사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수험생활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 쉽지 않습니다. 헛고길 말 있지 않아요. 분명히 힘들 겁니다. 처음에 공부가 잘 되다가도 슬럼프가 올 거고요. 슬럼프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힘든 수험생활에 제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을 좋아해서 제가 아이들과 상담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답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과 그 아이의 고민들을 함께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게 저의 모습이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결책을 줄 수는 없지만 함께 고민한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을 긍정의 힘으로 응원하고 응원하면서 여러분의 2023학년도 한국사를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상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 마치고요. 저는 한국사 개념 강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학사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